엄마 왔다 와가지고 뭐하는 거냐고 빨리 끄라 해가지고 그 소리 다 들렸어 게임 그 사람들한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완전 부끄러웠잖아 누가 보면 잼민인 줄 알았겠어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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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 학창 그 중고등학교 때 게임을 안 해가지고 그니까요 이미 심화 시켰으면 빨리 포기하셨을 텐데 근데 제가 그렇게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공부 그냥 개안했는데 어 부럽다 건강하게만 잘 하다오 아무튼 나중에 엄마가 빨리 끄라 한 다음에 엄마 간 다음에 다시 그 게임 가니까 사람들이 그 끝났다고 같이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끝났으니까 얼른 가라 해 가시고 어디 맵인지도 아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아 진짜 오버워치 하던 시절 재밌었는데 어떻게 patch Dom 딱 됐다 막 아 ikke